월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지금 해외 힙합, R&B, 그리고 블랙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스트리트 패션 리뷰 비디오를 만듭니다. 제 채널을 좋아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제가 태국에서 새롭게 런칭된 힙합 아이돌 그룹 THB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THB를 좋아하셨고 제 비디오를 좋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THB가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길래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계시고 해서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THB가 3월 3일날 업로드 된게 있는데 제목이 Bad News Go Featuring의 FHero 형님이 참여를 하셨고 여기 프로듀서진을 보니까 스페치즈가 있습니다. 스페치즈가 요즘에는 힙합이라는 바운더리도 있지만 팝적인 바이브들의 음악들을 만들 줄 아는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뭔가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THB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그룹인 것 같았어요. 사실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있죠. K-POP에도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있지만 힙합이나 흑인 음악을 만든다는 느낌을 약간은 보여주면서 그런 색깔을 잡아가는 그룹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장르적인 틀에 가두려는 단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점으로도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외 사례를 봐도 특정 장르의 전문성을 띈 그룹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많이 봤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 거는 진짜 오래전에 비트K 같은 그룹이 있었고 뭔가 장르적인 외도를 약간은 했지만 결국은 이제 힙합으로 돌아온 빅뱅 같은 그룹들도 있었거든요. THB도 장르의 전문성을 잘 살려서 멋있는 음악을 하는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Bad News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오케 레츠게르트윗 실하네요. 비디오가 약간 좀 여행가는 컨셉이고 뭔가 브이로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바다가 나오는 배경이라서 그런지 음악이 되게 시원하게 들린다. 반영상 크기 페니업 목소리가 좀 이런 시원한 느낌을 만드는 비트에는 또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음 저기는 장소가 어디죠? 바다가 보이는데 파타야인가? 한국에서 해팟 아이돌 그룹을 만들면 보통 데뷔 초창기에는 뭔가 칼군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뭔가 단결된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THB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퍼포먼스 느낌을 봐도 자유로워 멤버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하물며 BTS도 데뷔 초창기에는 이런 자유로운 느낌이 없었다고 좋은 게 대중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팟의 멋을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의 음악도 아니야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의 화질이나 채도 같은 느낌을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멤버들 복장도 그냥 뭐 어떤 색깔을 통일한다거나 그런 아웃핏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각자 입고 싶은 대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F 히어로 형님이 좀 이런 느낌의 아이돌 그룹을 런칭하고 싶었던 그런 목적을 알 것 같아 사실 성공한 래퍼들이 아티스트들 앨범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확실히 요즘에는 아이돌 같은 그룹들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F 히어로 형님의 음악적인 인간이 힙합이다 보니까 뭔가 아이돌 그룹을 런칭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힙합을 베이스로 하는 거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 뮤직비디오 배경이나 그냥 분위기 무드가 칠라인데도 밝고 그냥 긍정적이라서 좋은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한 그런 느낌보다 직접 형님이 출연하셨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 저는 라마존의 그 훅 파트 있죠 오소툰 걸린 이 사운드 특히 청량해서 좋네 그냥 응원을 하고 싶은 그룹이 생겼어요 사실 제가 뭐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심지어 케이팝 그룹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몰라요 그냥 힙합 아니면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빅뱅이면 모를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나라 태국의 음악 시장에 힙합을 베이스로 런칭된 그룹이 나왔다는 거는 좀 되게 흥미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그룹이 한 번은 나와야 돼 이런 그룹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앞서 온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말했듯이 빅뱅이 한국 힙합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드래곤이라는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그룹이나 앨범에서 보여줬던 힙합이라는 게 한국 힙합을 더 어떻게 보면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된 것도 같고 THB가 성공을 해야 힙합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THB 같은 그룹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힙합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알리고 즐기게 만들 수 있는 그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대중성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폼이 없어요 멋이 없다 그러죠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중성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힙합의 어떤 기본적인 멋을 그렇게 막 잃어버린 느낌이 아니었다 그래서 듣기에도 오 괜찮네 이 정도면은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도 좋고 일반적인 사람이 듣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곡들을 이 그룹이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